주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에겐 모든 것이 응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속에 행복의 도둑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초라한 나 내 속에 축복의 도둑이 있습니다 내 속에 축복의 도둑이 있습니다 교회 있을 때 사람 보는 나 이제 그 보금 찾기를 이제 그 보금 찾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허장에 있다 모든 일이 빚어낸다 내게 주신 현장인 꿈에 있다 모든 사람이 시련에 있다 모든 길에 가자 그게 바로 랩몬트의 CBDIP 내 속에 행복의 주인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믿을게 해 내 속에 축복의 주인이 있습니다 내 속에 축복의 주인이 있습니다 교회 있을 때 원피스의 나 이제 이 보금 누리길 이제 이 보금 누리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모든 것이 언약의 응답 모든 일이 빚어낸다 모든 일이 빚어낸다 모든 일이 빚어낸다 내게 주신 현장이 최고의 원약을 고백합니다 갈보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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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시 영원 속에서 모든 것이 언약의 응답 모든 일이 빚어낸다 모든 일이 빚어낸다 내게 주신 현장인 꿈에 있다 모든 사람이 시련에 있다 모든 사람이 시련에 있다 모든 사람이 시련에 있다 모든 미래가 작품에 있다 그게 바로 랩러트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언약의 응답 모든 것이 언약의 응답 모든 일이 빚어낸다 내게 주신 현장인 꿈에 있다 모든 사람이 시련에 있다 모든 미래가 작품에 있다 그게 바로 랩러트의 C-V-D-I-P 성삼위하다는 게 감사와 영광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멘